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양자컴퓨터입니다. 양자컴퓨터. 완전히 구조가 다르죠. 슈퍼컴퓨터나 데이터센터에 사용하는 HPC, 하이퍼포먼스 컴퓨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둥이 3개 있고 기둥 가운데 엔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백도로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100시간 걸릴 신약연구를 2시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도입된 IBM 양자컴퓨터. 세계에서 다섯번째. 그리고 이 온도가 영하 273도 초저온에서 구동. 그게 아마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모양이죠. 신약개발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고 선댁진 단백질 구조의 부작용 같은 걸 다 시뮬레이션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양자컴퓨터. 이게 IBM Quantum System 1입니다. 제품 이름이 IBM Quantum System 1. 이렇게 생긴 겁니다. 기둥이 3개가 있고 그 사이에 아마 여러분들 슈퍼컴퓨터로 따지면 GPU가 돌아가는 모양이죠. 영하 200도 이하고. 여러분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게 양자컴퓨터고 이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고성능 컴퓨터. 또 이런 것 중에 특별한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죠. 이게 데이터센터에 있는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들입니다.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양자컴퓨터하고 초고성능 컴퓨터하고 혹은 슈퍼컴퓨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연시대학교에 도입했는데 보시죠. 널찍한 공간 한가운데 2.7m 높이의 원통형 기계가 유리로 만든 관안에 들어서 있다. 얼핏 보면 건물의 구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IBM의 최신 상품인 Quantum System 1이라는 양자컴퓨터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들어왔다. 영화 273도 유리관 안에 3개의 알루미늄 실린더가 있고 3개의 알루미늄 실린더가 양자 프로세스 QPU 감싸고 있는 구조다. 여기서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핵심이 아니고 양자 프로세스 QPU GPU가 아니고 QPU 퀀텀 프로세스 유닛이 핵심인 모양입니다. 여기는 아마 3개의 알루미늄 기둥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 3개의 QPU가 여러분들 QPU 1, 2, 3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서 있는 모양입니다. 열과 전자파의 민감에 쉽게 손상되는 프로세스 내 양자의 운동량을 극정으로 제한하기 위합니다. Quantum System 1은 단순한 구조지만 이전 작품에 비해서 IBM의 작업 속도를 50배 높인 작품이다. 100시간이 걸려서 진행할 연구를 2시간 안에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양자 컴퓨터. 이걸 여러분들 원리가 어떤가 하니까 통상 우리 컴퓨터는 비트를 쓰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는 신호를 연과 일 단위로 나누어 처리하는 일반 컴퓨터와 달리 연과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고성능으로 여러분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컴퓨터에 비해 연산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일반 컴퓨터가 몇백만 년이 걸릴 계산을 양자 컴퓨터가 단 몇 분 안에 처리할 수 있다. Quantum System 1은 127큐비터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Quantum Eagle 프로세스 칩이 장착되어 있는데 127큐비터는 일반 컴퓨터에 비해서 2의 127승배로 연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주로 어디에 쓰냐? 신약 개발에 쓴다는 거죠. 신약 개발에 신약에 필요한 질병을 여러분들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 구조를 여러분들 찾아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그걸 임상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질병의 단백질 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을 후보군을 찾아낸 다음에 그 후보군 가운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 구조의 파악이 가능하고 단백질을 결합해서 신약 개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 비용하고 시간을 엄청나게 줄인 거죠. 단백질 구조를 사람이 현미경으로 직접 파악하는 데는 단백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2020년까지 0.1%에 불과한 20만 개만 발견하는 데 끝였는데 이제 이런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백질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연세대학교가 도입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을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로 낮출 수가 있다. 큰 사건이죠. 양자 컴퓨터를 하는 회사가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IBM이 상당히 선두기업입니다. IBM이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잊혀진 기업이지만 2017년에 양자 컴퓨터의 초기 모델인 퀴스킷을 내고 이번에 이름들 퀀텀 시스템 1을 출시한 모양입니다. 이건 이제 슈퍼컴퓨터 혹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데이터센터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gpu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0과 1로 구성된 그런 병렬처리를 주로 하는 데고 이거는 0과 1 하이브리드 이런 것이 다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기존의 고성능 컴퓨팅 기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데이터센터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파는 블랙웰이라든지 호프 같은 gpu를 탑재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하고 양자 컴퓨팅이 뭐가 다릅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양자 컴퓨터는 비트를 사용하는 것이야 큐비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데 큐비트는 0, 1뿐만 아니고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일반 컴퓨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슈퍼 컴퓨터나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는 0과 1이란 비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연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양자 컴퓨터를 모든 능력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특화된 문제에서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슈퍼 컴퓨터는 ai의 기초 모델을 훈련하는 것처럼 좀 더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계는 양자 컴퓨터하고 슈퍼 컴퓨터의 양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 비용하고 개발 기간을 줄여나가는 것. 엄청난 시대가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배워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특화된 문제에 굉장히 최적화된 컴퓨팅이고 슈퍼 컴퓨터는 훨씬 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겁니다. 양자 컴퓨터에 여기 IBM보다 IONQ가 좋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보시면 신약 개발에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의 상호작업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은 주로 잠재적인 약물 후보를 식별하고 분자를 설계하고 예측 모델링을 하는데 특히 양자 컴퓨터는 시뮬레이션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거란 거죠. 그러니까 특정 종류의 후보군이 선택이 되면 그 후보군 가운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을 임상실험 이전에 짧은 시간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분자구조가 훨씬 더 이 질병을 치유하는 데 뛰어나겠는가 그런 후보군을 만들어내는데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담당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많네요.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낸 업체가 미국만 하더라도 IBM,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슈렛패크드, AT&T 이런 데가 QDTI 유럽도 이런 회사가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 회사 가운데 조금 전에 양자 컴퓨터는 IBM보다 IonQ가 낫습니다.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개발 업체는 IonQ 미국의 양자 컴퓨터 업체로 32큐비트 성능의 IonQ 포르테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순응틀이네요. 순응틀이네요. 그런 표현은 말라고 씁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표현할 때는 좀 표현을 부드럽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대부분은 슈퍼 컴퓨터나 아니면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쓰는 경우는 별로 많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표현을 좀 부드럽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언어라는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인격이니까 제가 방송을 할 때도 그렇지만 막 욕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슈퍼 컴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하는데 이게 일종의 데이터 센터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게 슈퍼 컴하고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계 1위 슈퍼 컴은 미국의 NNLL 엘캐피탈 이게 이름도 데이터 센터하고의 구조가 비슷하지 않은 이게 슈퍼 컴퓨터입니다. 여기에 제품을 누가 됐냐 엔비디아가 아니고 AMD가 제공한 겁니다. 오늘 마침 이 기사가 났네요. 전 세계 미국의 로렌스 리브모아 국립연구소에 슈퍼 컴퓨터 엘캐피탈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 컴퓨터 자리에 올랐다. 이 슈퍼 컴퓨터의 주축은 GPU입니다. 여기는 GPU가 여러분들 가장 핵심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큐비트 프로세스인가 한 게 완전히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1위에 오른 엘캐피탈의 실적 성능은 1초에 174.2경분의 영상이 가능하다. 슈퍼 컴퓨터도 여러분들 그냥 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것보다 양자 컴퓨터 성능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는 슈퍼 컴퓨터 전통적으로 GPU를 사용하는데 주로 돌리는 것이죠. 엔진이 이건 뭡니까? 큐비트 프로세서라는 걸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양자 컴퓨터가. 보시면 미국이 55.2%를 가지고 있네요. 일본은 8.0, 이탈리아는 7.1, 한국은 13대가 500위 안에 들어있네요. 데스로 세계 7위, 성능은 10위, 네이브의 세종이 40위, 카카오의 카카오 클라우드가 41위, 삼성전자, SK텔레콤, NHN 이런 데가 다 갖고 있네요. 미국 롤렌스 리브모아 국립연구소의 슈퍼 컴퓨터 엘 카피타는 AMD에서 제공한 거네요. 2위 업체, GPU 2위 업체인 AMD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고 AMD가 제공한 것은 AMD EPYC CPU와 라데온 인스틱트 GPU를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AMD의 GPU, AMD 인스틱트, 그 다음에 이게 AMD의 CPU.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발열 문제 때문에 지금 좀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블랙웰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GPU 이름이지 않습니까? 블랙웰, 글레이스 블랙웰, GB100, GB200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비디아가 여러분 또 뭘 만들었으면 CPU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글레이스 CPU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AMD의 제품은 뭔가 하니까 AMD의 CPU는 EPYC라는 제품이고 AMD의 여러분들 GPU는 인스틱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엘 카피탄, 엘 카피탄 슈퍼 컴퓨터에는 CPU와 GPU가 들어간 거죠. 기본적으로 0, 1 여러분들 비트를 백렬 체리하는 그런 기술인 겁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0, 1 외에 0과 1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슈퍼 컴과 양자 컴이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컴퓨터 설비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을 슈퍼 컴이라고 친하고 이를 능가한 것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어프로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가 이해한 것은 이게 구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CPU하고 여러분 GPU를 쓰는 것이고 이거는 CPU하고 GPU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가 다르잖아요. 양자 컴퓨터하고 슈퍼 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엔진이 다르지 않습니까? 슈퍼 컴퓨터의 엔진하고 슈퍼 컴퓨터의 엔진하고 양자 컴퓨터의 엔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은 슈퍼 컴퓨터나 기존의 여러분들 연산 병렬처리에 익숙한 그런 데이터 센터용 여러분들 AI 반도체인 것을 모두 다 통칭해 가지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헌을 보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하고 양자 컴퓨팅을 분리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이해를 안 겁니다. 왜냐하면 엔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 비트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계열로 저는 안 받아들인 겁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죠. 이게 뭐 생각이 생긴 게 다르잖아 이게. 이거는 데이터 센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데이터 센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amd 제품의 cpu하고 gpu하고 ap를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트에서 0 1 0 1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0 1 0 1이 아니고 0 1 뭐 0 더하기 1 뭐 이렇게 다르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